대표 콤비셨어요? 나머지 분들은 그냥 요수준만 하시면 되요. 금방 하셨던 거 본인들 것만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콤비신 대표 분들은 2표로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. 내 거를 두 번 하고 남의 거를 한 번을 공격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내 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아무거나 호명을 해주시면 돼요. 자 여기부터 갱가리부터 가볼게요. 내 거를 두 번 할 거예요. 두 세트. 그러면 장구! 장구 어떻게 했어요? 동작자 그렇게 해요. 물론 장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원래 그 소리로 같이 이렇게 공격을 해주실게요. 그래서 그 조장님은 두 배로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게 조장님은 이거 하면서 뭐를 공격할 건가?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갑자기 하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. 내 거를 하면서 뭐를 하지? 얼른 생각을 해가지고 그 팀을 공격하시면 돼요. 다시 가볼게요. 시작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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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 해야지. 짠! 짠! 이게 두 번이에요.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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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! 두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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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! 쿵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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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러니까 조장이 바빠요 남의걻을 표현을 하는게 쉬운것 같아요 그런데 5명이라고 damals이 엄청 커요 자, Calendar할일때는 조장은 앞에서 해왔하고 뒤에는 스크린 technct을 해도 해요 자 여기부터 가볼게요 자 준비 시작 쿵닥딱쿵닥딱쿵닥딱쿵닥딱 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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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 이렇게 한 번이고 징 이렇게 두 번이에요 그러면 두 번이에요 다른 것보다 징은 짧아요 징 Horror 자 앞이 쳐다보면서 공격하셔야 되고 자 여기를 하고싶은데 여기를 하고싶은데 뭔가 소깁수를 쓰고싶다고 allá 여기를 가면서 두닥두닥두닥두닥 이렇게 하셔서етрığı구예요 그렇게 석유수를 쓸거에요 꼭 여기 정식하게 공격 안해주셔도 돼요 말은 이렇게 하고 다른 곳 가서 공격하는 척해서 여기를 공격해주셔주래요 아직은 연습이니까 마음 편하게 하시고 좀 이따가 뭐가 걸릴거에요 자 준비 시작 요정 ㅎㅎ 요정 이거는 estat Ecco 그러면 우주에 벌칙을 받는 거에요 자 지금부터 벌점을 할게요. 벌점이 많은 팀은 다음주에 벌점이 될거에요. 벌점을 줄게요. 공격이 잘못되서 그쪽의 벌칙이에요. 다시 가볼게요. 시작! 구부동우동 이걸 골 basketball 해드릴게요. 공격 건 Soviets 선미 낭빙 구타래를яж고 푸둥 푸둥푸둥푸둥 파릉푸둥 구덩하 leur 화이트од 6 inhibiting robot 3회전 다른들져들! 공짜리 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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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짜리 났 DING TONG приз KONGDALALALALá KONGDALALALAL KONGDALALALAL DING THUM DODUM そ mentoring 꾹따다! prophetic child 쿵따다! 좋은 목소리가 강아지 쫌 더 빠르다! 빨리 갑니다! 끝까지 저희 주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체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